자 이제 4라운드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남았는데 이제 두 가수분의 지정곡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정곡 자 오늘 지정곡 좀 보여주세요 뭐요 또 얘 나 쓴 줄 알았잖아 김용임씨의 꽃바람 임이자 타임 타임 김용임씨의 꽃바람 임이자 타임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이제 지정곡이 지금 나왔는데 서로 이제 노래를 나눠가줘야죠 저는 꽃바람으로 할게요 저는 타임 제가 타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그래서 조금 발랄하게 가려고 우울해지려고 그래가지고 아 갑자기 나 우울해지려고 꽃바람으로 간다 우리 정규리 가수님 마음도 따뜻해 자 일단은 저는 정규리 가수님이 얼마가 나올지 일단 정규리 가수님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여기서 두 분이서 노름을 해 네 규리 가수님이 노래 몇 점 남고 네기를 내기 아 우리가 찬스 한번 쓸까? 아 여기서 찬스 쓰면 안 돼요? 자 김용임씨의 꽃바람으로 우리 정규리씨 목소리를 한번 들어봅니다 네 아버지야 갑자기 가장 하신 것이었네 아 바람이 아 바람 불려 바람이 살랑살랑 아 바람 불려 바람이 살랑살랑 아 바람이 살랑살랑 아 바람이 살랑살랑 여원히 살랑살랑 사랑살랑 보글빛이 울려 내보며 시댁가에 베푸짐이게 뜨면 침탄이 건너서 이미 돌아온다고 두근두근 설레게 맞습니다 와 정말 설레다 가지냐 아기 아기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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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